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연세대 물리논술 오전반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들이 논술시험을 보시러 시험장에 가실 분들이 있을텐데 미리 알면 좋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제시문이 가, 나, 다, 라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가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과 문제는 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문 가에 문제 1 이런 형태로 일단 한번 추려놔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 1과 문제 2를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한 문제를 못 풀어도 그 다음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원동용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그림 1과 같이 질량의 총합이 4.03U인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이 원자, 헬륨 원자핵 질량 사유인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보시면 이게 그러면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이 에너지로 이제 발산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에 해당하는 이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방출 되겠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 걸 이제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논술에 사용되는 어떤 기본적인 플랑크 상수나 광속 그다음에 전환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은 사실 살짝 다른데 여기서는 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한 이 질량과 이 기본 상수 단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제 1을 보시면 제시문의 상황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손실된 질량 전부가 멈춰 있던 양성자 5.4910의 5승계를 같은 속도 vp로 운동하게 하는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면은 이 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무시한다. 실제로 태양은 굉장히 중력이 내부의 크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도 무시를 했고요. 그러면 아까 이 mc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죠. 어떤 운동에너지냐면 양성자의 이만큼의 개수를 속도 vp로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운동에너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식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데 일단 초기 질량과 나중 질량 MI 즉 이니셜 질량이 mf보다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떤 운동에너지를 주는데 그 운동에너지는 2분의 1mv제곱이 되는 거죠. 2분의 1mv제곱인데 여기 m이 뭐냐 하면 양성자가 되고 즉 mp가 되고 양성자 한 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n개, n개 만큼의 양성자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mv제곱에다가 여기 n을 곱해줘야 됩니다. 양성자의 개수 이만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제 중간에 손실이 없이 보존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에너지와 같이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양성자가 운동에너지를 받기는 이런 형태의 손실이 없는 에너지 전환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죠. 즉 mIc제곱 빼기 mfc제곱이 즉 질량 손실에 의한 에너지가 바로 양성자 전체의 입자 개수들 만큼의 운동에너지를 준다. 이 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모든 값들은 이제 여기 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4.03 곱하기 mpc제곱 빼기 4 곱하기 mpc제곱 이렇게 되니까 0.03 mpc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1분의 1이고 n은 아까 5.4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했고 역시 mpvp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mp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건 바로 여러분이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걸 바로 날려버리면은 이제 vp가 얻어지죠. vp는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근데 이 식 자체가 5.4를 또 2로 나눠주면은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2.7이 되는 거죠. 2.7이 돼서 여기 0.03이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를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mpc제곱, 즉 초속 30만 km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은 vp가 이렇게 10의 5승 mpc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숫자 값 자체가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좀 잘못 접근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 답이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e는 mc제곱을 쓸 것이냐. 원래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에 따르면은 에너지가 루트 m제곱c 4승 플러스 p제곱c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식을 써야 되는데 이게 운동량, p가 운동량이 충분히 느리다면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1차항으로 이걸 전개를 해버리면은 mc제곱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운동에너지가 정제에너지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항을 이제 운동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광속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작죠. 광속이 10에 8승인데 10에 5승이니까 1,000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이제 무방하다. e는 mc제곱 써도 무방하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한 값이 10에 5승이 아니라 10에 7승이라든지 그렇게까지 값이 광속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e는 루트 m 제곱 c 4승 플러스 p 제곱 c 제곱 이 식을 써서 바로 에너지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가 우주선에 도달할 때 이 입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입자의 파동적 성질을 이용하려 한다. 이 그림과 같이 우주선에 도달한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과 같은 파장을 가지는 빛이 간격 D만큼 떨어진, 이게 간격이 D고요. 이중 슬릿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슬릿을 훑어 거리가 L이고 이 무늬 사이의 간격이 델타 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은 태양에서 방출된 중성자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전자의 속도가 또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중 슬릿의 간격 D가 이렇게 주어졌고 이중 슬리커 스크린 사이의 간격 L도 주어졌습니다. 이때 중성자와 전자의 경우 이 빛이 만드는 이오탄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D가 달라지겠죠. 중성자와 전자는 서로 질량도 다르고 속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간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구해보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주선은 정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제하고 있는데 이런 입자가 달려오는데 이 입자가 파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의 드브로이파로 볼 수가 있고 그 드브로이파와 같은 파장을 가진 어떤 빛으로 이걸 써줬을 때 이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사실 뭐 꼭 빛이 될 필요도 없고 드브로이파 자체도 이렇게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어떤 이런 밝은 점 최대로 나타나는 점 사이의 어떤 간격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델타X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양자역학에 나오는 이중 슬릿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에 해당하는 그런 실험이죠. 그래서 이 이중 슬릿의 델타X와 이 이중 슬릿의 어떤 거리 L과 D 사이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걸 그 다음에 파장과 이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시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파장에 이게 밝은 문의에서 밝은 문의 사이의 간격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죠. 그래서 어떤 경로차가 어떤 경로차를 만약 뭐 델타라고 하면 이 경로차가 델타X라고 하면 경로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떤 이 파장에 정수배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이 간격이기 때문에 그냥 이 N을 1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델타X가 바로 이제 파장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경로차는 우리가 여기서 이루는 각을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할 때 델타X만큼 올라갔을 때 이 중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각을 우리가 세타로 했을 때 세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게 세타면은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같은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각이 세타가 되어 버립니다. 이 각이 세타가 되기 때문에 D 사인 세타하면 이 길이가 되죠. 이게 바로 경로차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차가 슬립 간격 D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세타가 충분히 작다면 세타나 사인 세타나 혹은 또 탄젠트 세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D 탄젠트 세타로 근사할 수가 있겠죠. 근데 D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는 이 분에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즉 L 분에 델타X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다 있으면 이제 경로차가 경로차가 D L 분에 X가 되는거죠. D L 분에 델타X가 되는데 이게 바로 보관관습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람다가 되니까 즉 델타X가 D 분에 L에 람다 이 식이 나오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 이 식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경로차를 구하는 이 그림을 머리에 떠올리시면 이 식을 충분히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람다를 구하는거죠. 람다는 드브로이파의 파장이니까 이건 운동량분에 플랑크 상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NV니까 NV 분에 H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여기 델타X와 다 됐는데 NV 분에 HL D 분에 L 이렇게 꼽혀준 이 형태로 쓸 수가 있는거죠. 람다 대신 이걸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전자의 경우 중성자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보시면 D가 아까 얼마 6.6 마이크로 메타 마이크로 메타 는 10에 마이너스 6승 메타 그래서 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메타 그래서 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kg 이 V는 여기 주어졌죠. V가 9.1 곱하기 10에 3승 집어넣고 플랑크 상수가 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또 6.6 딱 떨어지고 1.7 곱하기 9.1 도 15.47이 돼서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에 10자리 숫자들만 지수승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계산하면 10에 마이너스 4승 메타 마찬가지로 전자의 경우도 여기서 달라지는 건 MV가 달라지죠. 전자의 질량 M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속도 1.7 곱하기 결과적으로 보시면 델타 X가 중성자가 더 간격이 조밀하고 10에 마이너스 4승 메타니까 더 간격이 조밀하고 전자는 간격이 조금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입자 중성자의 어떤 중성자 전자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무거운 입자는 조금 더 산란이 잘 되지 않는다. 드보로이파의 어떤 파장으로 따지면 이게 드보로이파의 파장이 더 무거운 입자가 어떻게 되나요? 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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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람다 가 되니까 파장이 더 짧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전적으로 움직이는 질량이 큰 물체들은 드보로이파의 파장이 드보로이파의 파장이 굉장히 짧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짧은 입자일수록 무늬 간격이 좁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량 보존의 개념이 없으면 또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태양돗은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우주선에 충돌하는 힘을 이용하여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방법이다. 즉 태양에서 방출되는 이런 입자들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것들이 이 태양 도체에 충돌해서 이 운동량으로 우주선이 이제 가속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그림과 같이 중성자들은 vn의 속도로 날아와 이 평면 모양의 도체에 이렇게 수직으로 즉 수직으로 충돌하니까 다시 튕겨 나오겠죠. 수직으로 다시 이제 튕겨 나올 테고 그때 이제 운동량 완전 탄성 충돌이죠. 똑같은 동일한 속도 마이너스 vn으로 이제 튕겨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즉 델타 v 즉 운동량 전달된 운동량이 얼마냐면 즉 델타 p가 이쪽으로 이제 mv가 전달되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mv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또 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mv가 되어서 이제 2mv만큼의 어떤 운동량이 이쪽으로 이제 전달이 된다. 그걸 이제 미리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보시면은 중성자들이 날아오는 등속도 vn이 여기서 1 곱하기 10의 4승 mv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1초당 도체 충돌한 중성자의 갯수가 나와 있습니다. 10의 26승개 그 다음에 우주선의 질량이 3,400kg 즉 3.4톤이죠. 그때 정지했던 우주선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에 가속도에 대해서 구해봐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중력은 무시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델타 p가 즉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우주선에 전달하는 운동량이 2nv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n개의 어떤 중성자가 날라오니까 토탈 델타 p를 구하면 n 곱하기 델타 p를 한 겁니다. 그래서 2n 곱하기 mv 아까 2nv였죠. 그런데 여기 n을 더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전체 이제 중성자 n만큼 개수가 오니까 여기에 곱해줘야 되고 여기 mn은 이제 중성자 질량 vn은 중성자의 속도가 되고요. 그럼 요게 뭐 같냐면 이게 이쪽으로 전달된 우주선에 전달된 그 우주선의 어떤 그 운동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선의 속도를 속도 변할 델타 v라고 하면 n 곱하기 이제 델타 v가 될 텐데 그런데 요게 이제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고 이게 일정한 어떤 간격으로 이게 중성자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정한 어떤 힘이 전달되고 있는 1초 동안 일정한 힘이 우주선에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우주선은 어떤 운동을 할까요? 이 우주선은 바로 어떤 정지 상태에서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즉 f는 ma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초 동안에 어떤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1초 후에 속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v는 a t 이렇게 되는 거죠. a t가 되는데 t가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즉 1초 후에 v는 바로 이 가속도 하고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v는 a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식에 전부 다 값을 집어넣으면 e 곱하기 n이 large n이 10에 26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성자 질량은 아까 1.7 곱하기 27승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 속도는 10에 4승 이걸 집어넣고 여기 좌변이 되고 우변은 우주선의 질량 3400을 집어넣고 여기 델타 v에 해당하는 게 바로 a 곱하기 델타 t인데 델타 t가 이제 시간관계 1이기 때문에 바로 a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a가 이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1이 주어지는 그런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쓰는데 하나의 운동량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n개입자의 운동량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물어봤고 그런 그 경우에 이게 동일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주선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이 v가 하고 a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런 어떤 평양판 축전기에 이런 전자와 같은 대전된 입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건 전기장이 이 축전지 내에서는 균일하게 걸리는 거죠. 즉, v는 e 곱하기 d 전기장 곱하기 이 거리 이 식이 있으니까 축전지에서 즉, e가 균일하게 전기장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쪽이 플러스니까 위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자가 입사를 하면 이 전기장 때문에 이쪽으로 전전 마이너스 전하니까 이쪽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플러스로 대전되는 쪽이고 이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쪽이니까 이쪽으로 휘어져 가는데 이게 마치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균일한 즉, F는 여기서 전자가 받는 힘은 쿨로믹인데 이 쿨로믹은 QE라는 균일한 쿨로믹을 받게 됩니다. Q가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니까 이게 바로 e 곱하기 large e 전자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이게 어떤 균일한 힘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균일한 힘을 받는 거라면 뭐가 떠오르나요? 중력장도 하나의 우리가 질량이 가진 물체가 균일한 힘을 받는 거죠. 그 질량에 비례하는 마찬가지로 이건 전기장이 걸려있는데 균일한 즉, 힘을 받는다. 그걸 떠오르시면 이게 역시 중력장에서 운동과 동일하게 이쪽으로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마치 자유낙하와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포물선 운동을 할 거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중력장에서의 어떤 포물선 운동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 이렇게 평양판 측정기에서 대전된 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항상 이런 중력장에서의 포물선 운동 우리가 각도 세타로 던진 포물선 운동하고 같다. 그로 미리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문제를 살펴보면요. 태양에서 방출된 전자를 이용하여 우주선의 속력을 알아보고 잔다. 우주선 운동 방향으로 날아온 전자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속도 VS로 운동하는 우주선 즉 우주선 자체는 VS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판 측정기 자체가 VS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림과 같이 평행한 금속판을 마련했다. 전이차는 V이고 거리는 D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전자는 금속판의 가운데 지점에서 두 평행한 금속 평행한 방향으로 진입한다. 그래서 전자의 방향이 이렇게 전기장이 수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럴 경우 전자가 양전화로 대전된 금속판에 양전화는 이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플러스니까 긴 쪽이 플러스니까 위쪽으로 휘어지게 되는데 돌하는 순간에 금속판과 이런 각도 세타. 이 각도가 세타로 했습니다. 측정하면 우주선의 속도 VS를 알아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요. 이때 태양에서 방출된 전자의 속력이 4.2 곱하기 10의 5승 ms 로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전자의 속도가 아니라 원래 전자가 방출된 움직이는 속도죠. 이 VE라는 금속판이 정지하고 있다고 전자의 속도 V 라고 하면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면 VE는 VE0 이 속도를 원래 방출된 속도를 VE0 라고 제가 정의를 하면요. 그럼 VE0-VS 이런 관계가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금속판 자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만약 원래 방출된 속도 VE0 VE0 하고 VE0 가 같다면 전자는 움직이지 않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0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 속도 개념으로 원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준 이 값이 하나의 전자의 상대 속도가 되고 이 상대 속도가 바로 이 입사한 전자의 속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V 전압이 주어졌고 금속판의 거리 D가 주어졌을 때 각이 45도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45도라고 주어졌고요. 그러면 측정된 전자의 속력 V1을 통해서 우주선의 속력을 추론하시오. 즉 우리가 VS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VS는 넘기면 V0-V1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도를 측정하면 V1을 구할 수가 있고 V0는 원래 방출된 속력이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VS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V0가 이렇게 주어졌고 그러면 다 됐는데 식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는 전자가 콜로밤을 받으니까 F가 QE가 되는데 Q가 전자의 전화량이 E가 되고 E는 전기장은 D분의 V가 되죠. D분의 V가 되니까 떨어진 거리 분에 걸린 전압, 전위차가 돼서 이 식을 쓰고 이게 바로 전자의 하나의 가속도 움직일 때 가속도를 줄 겁니다. 가속도 방향은 위쪽이겠죠. 위쪽으로 가속도를 주니까 이 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를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M, E, D분의 E, 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가속도로 이 전자가 하나의 일종의 자유낙하 같이 떨어지는 위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거리가 지금 2분의 D죠. 중앙에서 출발했으니까 2분의 D고 그러면 최종 속도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최종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이쪽 수평 속도, VE는 항상 일정하죠. 이게 어떤 힘이 없으니까 항상 V로 되고 그다음에 이 각이 45도가 되려면 떨어지는 속도 이쪽으로 도달했을 때 그 속도도 역시 VE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같아야지 이게 45도가 되니까 그래서 최종 어떤 수직 속도도 역시 VE가 된다. 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속도도 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속도는 이 수평 속도하고 수직 속도를 이제 벡타적으로 합한 이 속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알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게 VE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즉 VE는 이 식에서 등가속도 공식을 썼습니다. 즉 V제곱 빼기 나중 속도 VF의 제곱 빼기 초기 속도의 제곱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EAS가 되는 거죠. EAS 곱하기 이동거리 S가 되는데 이동거리가 여기서는 2분의 D가 되는 거죠. 2분의 D가 되는 거고 초기 속도 이쪽 수평방향 초기 속도 0이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VE제곱은 2A 곱하기 2분의 D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바로 어떤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치 중력장에서의 어떤 등가속도 운동 같이 그럼 여기 이제 방금 고한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분의 D를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하면 이제 D가 없어지고 E가 없어져서 M2분의 2V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M2분의 2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아까 E가 1.6 곱하기 10만 19승이고 V 전압 전이차를 구하고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4 곱하기 10의 5승 메타포세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의 어떤 초기 속도를 이쪽 방향으로 입사하는 초기 속도를 구한 거죠. 그런데 이 속도는 관찰자 입장에서 우주선의 입장에서 본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구하는 것은 우주선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의 속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 같이 이 원래 전자가 방출된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실제 움직이는 관찰자에서 측정한 속도를 빼주면 그 차가 바로 우주선의 속도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2 곱하기 10의 5승에서 이제 4 곱하기 15승을 빼주면 0.2 곱하기 10의 5승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4승 메타포세크가 바로 이 우주선의 어떤 움직임 속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상대 속도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건 상대 속도가 만약 우주선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조금 이제 벡타적으로 합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속도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느냐를 물었고 그 다음에 이런 평행판 측정기 안에서 대전된 입자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연학화 운동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한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수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단지 이런 루트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또 딱 숫자가 떨어지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정답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그런 물리학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이라는 게 이런 1차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1차원 운동일 때 특히 충돌 문제 이게 충돌일 경우 완전 탄성 충돌일 경우 또 완전 비탄성 충돌일 경우가 있죠. 충돌하고 나서 이게 붙어서 같이 가느냐 아니면 튕겨 나와서 또 충돌 전의 속도가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튕겨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게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인데 완전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어느 경우에는 항상 성립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 그렇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런 비탄성 충돌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 에너지 정리 즉 일이 바로 이제 에너지와 같다라는 정리가 있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운동에너지를 구하고 위치에너지 플러스 운동에너지 합이 항상 일정하다. 그런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항상 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전자 혹은 이런 대전된 입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죠. 이걸 우리가 자기장이 있을 때 이런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은 F는 Q, V 곱하기 B인 이런 로렌즈 힘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로렌즈 힘을 이용해서 회전 각속도, 회전 주파수를 구하고 이런 회전 반경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질량 분석기의 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도 바로 이 전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기전력을 주고 이 기전력이 바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기전력이라고 해서 힘이 아니라 바로 전압이죠. 그래서 EMF가 어떤 닫힌 루프의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에 어떤 전류를 흐르게 하고 전체 어떤 저항과 이런 IR 법칙인 관계가 있다. 이 사실로부터 저항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력, 소모된 전력도 구할 수 있고 이 대표적인 게 이런 막대 레일 문제죠. 그래서 막대, 이런 레일 위에 이렇게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막대가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 회로에 어떤 저항에서 발생되는 열을 구할 수도 있고 이 막대가 움직이는 속도도 구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한번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물리 쪽에서는 방금 이 시험에서도 이제 드브로이파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이런 드브로이파가 생기는 기본적인 원리도 바로 이게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동을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전자도 하나의 그 파동함수고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한 게 바로 그 위치에서 이 물체를 발견할 확률에 해당합니다. 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파동함수가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1차원 박스 내에서 전자나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이런 현이 이렇게 기타줄이 양 끝이 고정된 정상파의 움직임을 따르듯이 움직이게 되고 그때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 준위가 있죠. 그래서 기본 진동 혹은 1배 진동, 2배 진동 이런 것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자기 파트에서 전기 쪽에서는 이제 쿨론법칙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여러 가지 전화가 있을 때 혹은 뭐 이런 디스크가 있을 때 이 옆에서 전기장을 구한다든지 이건 좀 난이도 높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힘의 평형과 관련된 쿨론법칙과 그 다음에 전기장을 구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장은 이제 힘을 구하면 바로 F가 Q이기 때문에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기장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역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물리학의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기계공학이나 이런 데서 또 바이오 쪽에서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연력학 1, 2법칙. 1법칙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2법칙은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그런 법칙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PV 다이어그램에서 즉 PV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사이클을 그렸을 때 등압과정 혹은 등압과정 혹은 등적과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할 때 온도나 압력, 그 다음에 내부에너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유체 쪽에 베르네이 법칙이나 파스칼 원리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조금 격가지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런 일, 에너지 정리를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쿨롬 법칙, 그 다음에 더 플로리파의 개념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걸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적용되느냐는 이제 그 문제의 매년 그런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를 접하실 때 조금 새로운 낯선 환경에 놓을 수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짐작을 하시고 항상 그런 걸 미리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식을 쓰면 좋을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그 입학시험, 저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 시험 전에 이제 굉장히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항상 이제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다 결정하는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긴장하지 않고 또 자기 가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은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나은 컨센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알기 원하시는 이런 물리논술에 관한 문제를 궁금한 문제를 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의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